차여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뭐예요? 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도서관에서도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외국 가면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수업만 들으면 이거 영화를 계속 5시간 동안 봐봐요 여러분 긴장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는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냥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저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자고 피곤해서 숙제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뭐예요? 애들이랑 술 마시기 바쁩니다 그 반 애들이랑 오늘 이만한 책을 갖다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한 이만큼 읽어오라 그래요 한 시간에만 요정도 읽을걸요? 이제 그러면 어 진짜예요 한 시간에만 이정도 읽나? 신문에 나온 요만한 사설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외국 뉴스도 어려운 뉴스가 있고 그 어휘가 쉬운 뉴스가 있어요 뉴욕타임즈 같은 거 읽으면 코피 나요 막 밤새야 된다고 근데 전문서적인데 요런 거 읽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잠 못 자요 그래서 어? 진짜 막 공부하러 미국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부류가 두 부류예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한다든지 개고생해서 아니면 띠까띠까노른다든지 마약하고 이렇게 물론 극단적일수록 들리겠지만 아휴 되게 힘들어요 지금이 아주 좋은 때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말을 해요 진짜 좋은 날이다 지금 토플 준비해봐 토플부터 준비해봐 눈떠있는 시간은 다 공부를 할걸? 심지어 지하철 타는 시간에도 라이팅 글 외워야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저도 늦잠도 자보고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도로에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다 똑같이 겪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늦잠자도 괜찮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갖다가 못하게 돼요 그게 제일 나중에 아쉬워요 언젠간 이렇게 낮잠을 자려고 해도 안올 때가 있을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눈이 떠져요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 딴거 해볼까? 아 그래 도서관 가서 책 읽든지 스물여덟살이랑 서른한살이랑은 달라요 망가짐이 달라집니다 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서른한살이랑 서른 네네살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서른세살이랑 서른여섯살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아휴 안그래요 내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해줘야돼요? 날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전 또마는 데이터를 원해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하면서 듣고 있나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 좋으라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나 알잖아요 학생들 눈만 봐도 몇 시에 잔지 학생을 한두 명 봤겠어요? 옛날에는 막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지만 한 가지 사실 알았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강사 중에 한 명이 애들을 때렸어요 옛날에 원장님 살아계실 때 아주 잘나갈 때 모든 강의가 다 전타임 마감이죠 왜 때렸냐 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때리지 마라 애들 안 변한다 그렇게 몇 십 년을 몸담고 있는 사람도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때리지 마라 애 안 변한다 뭐 그랬다라는 거죠 그쵸? 자 외봐요 although it's not 한번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뭐하지만 although 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it's only my own 한번더 내 삶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딴 데 삶을 침범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야 한번더 it's only in my own life 한번더 자 I can only go place where I can place where I 자 여러분 구조를 찾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조를 찾고 봐야지 말이 통해요 내 발음이 안 좋아도 돼요 구조를 찾고 봐서 내 말을 이겨나가면 참 좋아요 if I can only go to place 자 2 안 들리고 place is where I place is where I place is where I actually was I can't I can't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장소만 갈 수 있는 거야 if I can only go to place if I can only go to place to places where I actually was places where I actually was actually was 밀어내는 거 손을 한 번 더 I can only go to places where I actually was I actually was I actually was 한 번 더 사실이라면 which is 라는 문장이 많이 쓰죠 그쵸? which isn't which it isn't although if it's true 사실이 아니지만 which it isn't which isn't true although it isn't although it is although it is 뭐 뭐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더라도 although it isn't although it isn't although it isn't 아니더라도 사실이라면 but if it was 자 또 한 번 더 반응하는 거야 which is not which is not which it isn't but if it was 사실이라도 which it is which it isn't but which it isn't but if it was how would I actually 한번 더 해봐요 if it was if it was 자 어떻게 그러면 제가 되돌아갈 수 있냐 이게 모르겠죠 how could I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how would I actually 한번 더 if it was if it was if it was how would I actually how is the easy bit Iого bit in fact then the bit in fact 자 어떻게 하냐면 it is the easy bit 아주 쉬운 거예요 bit 하면 것 idea easy win Emirate 지라 elementos 사실 in fact 한번 더 한번 더 how is the easy bit in fact 자 빈팩 한 번 더 어두운 데 들어가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찻잔 찻잔 찻장이라고 하죠 자 커버사 한 번 더 자 컵보사가 아니고 커버사 한 번 더 차짠이 제일 좋구나 찻잔을 갖다 놔두는데 자 여러분 at a pinch 딱 찝어서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급하면 이런 뜻이에요 급하면 화장실 가던가 자 토일렛스 at a pinch 한 번 더 금말이면 급하면 화장실 가던가 자 저 손봐봐요 자 말 안해줘요 fist는 주먹이라는 뜻이에요 클린치는 쥐다라는 뜻이죠 then you clench your fists then you clench your fists like this like this 한 번 더 then you clench your fists 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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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then you clench your fists like this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alright 자 가고 싶은 데를 생각하면 돼 자 요거 한 번 적어볼게요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think of the moment you're going to and you'll find yourself there and you'll find yourself there and you'll find yourself there after a bit of a stumble and a rumble and a tumble 어 다 무너지다는 뜻이에요 stumble tumble rumble rumble 구강구강 막 이렇게 urrrr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으깨져서 갈리는 거야 그니까 뭐 차장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urrrr 이렇게 놀라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고 난 후회일 거다 이렇게 after a bit of stumble tumble rumble 아주 다 똑같은 말이야 만 더 after a bit of a stumble after a bit of a stumble and a rumble and a tumble 아아 stumble and a rumble and a tumble 이렇게 자 리듬을 쓰시네요 쭉 한번 갑니다 get ready for spooky time uh but there's this family secret and the secret is that the men in the family can travel in time well more accurately travel back in time we can't travel into the future this is such a weird joke it's seriously not a joke so you're saying that you and granddad and his brothers could all travel back in time absolutely and you still do absolutely although it's not as dramatic as it sounds it's alright 이거 배워보세요 although it's not as dr- although it's not as dr- 자 이거 아주 맛있는 단어예요 에디 선 자 dramatic as it sounds it's only in my own life I can only go to places where I actually I actually was was and can't remember I can't kill hitler or shag shag hellen of try unfortunately okay stop 자 여러분 이게 말에 지금 라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말에 라임을 쓰는 거야 자 which isn't which uh 일반적으로 차짠통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급하면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 이런거는 자꾸 외워보세요 Think of something 이런 구조를 외워보세요 최적의 리액션 아니냐 와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문장이 아주 복잡한 구정이에요 이게 부사라고 쓰이고 이게 접속사라서 부사를 꾸미는 건 원래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힘들죠 그렇죠 앨물을 뽑았는데 최적기라고 했을 때 as good a time as any 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이게 어떤 문장이면요 is as a good reaction as any 그 어떤 것만큼이나 좋은 리액션이다 야 이렇게 와우 이렇게 와우 이렇게 이건 제가 하면서 처음 봐요 이런 거 it says is as 감사합니다.